은혜는 가고 싶은데 가면 돼? 개꿀잠 자고 있었는데 나 침대 가고 싶은데 다시? 아 뭐... 자는데 불러서 미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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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쨔쨔 좀 덜 자야 돼 아 왜? 너무 많이 자 몰라라 한창 클 때라 미녀는 잠꾸러기잖아 나 운동 다녀와서 밥 먹고 개꿀잠 자고 있었는데 너도 운동을 다녀? 응 은혜는 다 왜 그래? 진짜 다들 왜 그러지? 꼬미처럼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지 이제 점점 내가 이상한 사람이 돼 가는 거 같아 오빠 원래 이상한 사람이었어 다 짜증나게 하지마 운동한다고 그러고 왜 그러는 거야 맞아 쉴프도 운동 절대 안 하는데 근데 아직 살아 있잖아 그러니까 운동이 필요 없는 행위라니 소설이 몇 살까지 할 수 있나 보자 현재 형 6시까지 할 수 있다는데 불렀어 그래서 아 오케이 은혜랑은 처음인가? 누구신? 던 던 던 님이 누구야? 던 이라는 스트리머분이 계셔 아는 형 소개시켜줄게 되게 스윗하고 착해 아 진짜? 맞아 맞아 노래도 잘해 아 노래도 잘하자? 노래도 잘해 근데 게임도 잘해 발로란트는 근데 못해 은혜도 발로란트 못해서 괜찮아 은혜아 근데 원딜도 좀 쳐 아 나 소파 골랐어? 아 상관없는 골을 했는데 잘못 골랐다 아 진짜 눈물 있어 또 아니 아니 진짜 잘못 골랐어 아 그러면 원딜 가실래요? 네? 원딜 가실래요? 아 진짜 짝연자 아니야 저 원딜 진짜 못해서 아 진짜 언니 왜 아니 뭐야 그 사이에 어떻게 모르는 사람 어떻게 좀 엮이려고 바로 그냥 갑자기 좋아서 조용하고 그런 거 아니죠? 네? 아닙니다 아니요? 아니 아니 나 지코 꺾인 줄 알았잖아 나 지금 아니야 아 맞쥬 맞쥬 저희 대화 좀 해 막 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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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낯가린 중 지금 은혜 원래 낯가리는 편 아니잖아 맞는데? 얘는 근데 유독 착한 애야 근데 진짜 내가 봤던 사람 중에 진짜 착한 사람이 이렇게 착할 수가 있나? 라고 싶을 정도 던님이? 응응 난 사양이 말한 거긴 한데 은혜 착해 부끄럽네 난 진짜 함부로 소개 안 시켜준다 공화가 왔습니다 억까하지 마세요 하하하하하하 스카는 아직 오레벨이에요 스카는 오레벨 스카는 오레벨 나이스 나이스 굿 아모모 장인이신 듯? W가 기다 맞습니다 가죠 이거? 네 그리고 웨이브 밀게요 오케이 오케이 가는 중 이이신 이제 직가는 중 와우 어 어어 미안 아 죽으면 안 되는데 어디다 아하하 바보 바보 까비 아하 멀리네 나이스 나이스 어 리신 온다 리신 온다 라인클리어 개 빠른 거 봐라 헉 어 세룰 릴리어 어 어 뭐하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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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들 혼내줘 나 5목 걸렸어 공광 진짜 직전이? 아니야 애매하지 않아 승선이야 스카노 아마 여기 나온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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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 이겨 스카노 궁은 없음 쿨은 모르겠네 쟤는 은파 맞아줘 아 또 스톤이야 야 저리가 어디갔어 어디냐고 스타노 탈퇴로 사라졌어 어디로갔어 오 만화가 없었고 요 나이스 아 만화가 없어 특사지 아 스윙 재밌다 이거 그거 해도 되나? 우동유미? 밥 먹어야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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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야지 먹어야지 우동유미가 뭐야 라면되지 우동먹는 유미 하영이도 이제 발로나 되면 맨날 불러야지 안 돼 넌 큰일 났다 은행 이제 안 돼 남봉 새벽마다 안 돼 저기 자고 있으면 아침 일어나서 디코 메세지 말고 안 돼 안 돼 잠수 타버릴 거야 남봉 심할때는 카톡 러쉬한다고 하하 차단할 거야 진짜 셰프 오빠가 발로란트 하면 알려주기로 했으니까 아 실프가 또 전문가지 너도 실프 컨설팅 받고 발로란트 미친샷 쏘기 시작했잖아 hear 와단을 꽂자 내가 꽂을게 했어 얘네도 와제했어 영어 랜드사어명 제꿀 прич parentheses 지금 도벌과제 조정 당첨 keh 해야지 deaths 어후 나 이상하게 조위 상대로 빡되더라 읭아 어 뭐야 네 나 모인터 내려갔어 뭐야 안돼 남봉 장 Бạ crist 글이 並avir 롤한테 눈치없는 쉑 롤한테 설치 다 됐다고 롤 화면을 꺼버리네 뭐? 벌써 설치가 끝나? 칼서렛 마려운걸? 이거 2대1로 죽여버리면 안돼? 갈까요? 다시 조이도 갔어 조이도 갔어 근데 조이 가는 걸 막지 못해 나 아 근데 센데? 와 너무 너무 센데? 아니 너무 쎄 와 이걸? 이쁘다 어 이거를? 어 어 안돼 몬스터 왔다 으악 죄송해요 딱 땅 페인이 나타나네 내가 왔어 무조개 박박이 어 나이스 우와 조이 오에이 와 이거 플래시에서 나한테 온다고 와 잠깐만 너무 아파 아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벨 탔어 그러지 마세요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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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이스 와 너무 스릴 있어 오 나이스 더 제끼래? 더 제끼기 가능 오케이 카물이 눌러놨음 조이 속박 오케이 슬피 저 살려주시면 안 될까요? 잡았어 리드야 잡았어 아 진짜 세상에서 제일 미쳐난 쑥가람이다 아니 몇번이나 발음 먹자 자 이나마 발음 발음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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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맞아 우리 팀이 우리 팀이 우리 팀이 승리를 가져다 줄거야 쟤를 위해 소가 희생해 이왕 물고 버텨야 돼 아아 살고 어 할 수 있어 와드 돌아가기로 병넘을 와드 살아 돌아가기 없이 아니 바드가 없어 바드가 없어 수성의 자이라 우리 바론 살려 미친 수성의 자이라 보여줄게 으으으 기억하고 있어 기억하고 있어 가능하냐 응수 없다 고양이 버려지 마지막템 뭐 가지? 오우리도 뭐하냐 안되 안되 잠깐만 이거 딜러올준비 딜러 딜러 바론 갈준비 바론 10초 바로가 바로가 먹었어 먹었어 어 잠깐만 오우 안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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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파이 난사 케인의 삥뽕에 당하겠다 이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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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좀 갈렸어 지금 터졌다 닐라 먼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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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나 녹는데? 내 체력이? 조금만 27초만 아 27초는 너무 길잖아 27초 너무 길어 닐라 너무 길어 닐라 멈춰 이 자식아 아 케인 그냥 꼬라박아버리네 아 근데 졌지만 잘 싸웠다 와 와 야 이걸 못 잡네 아 진짜 걔 억울하네 나는 EQ WQ 막 이지를 하고 있는데 닐라는 그냥 마우스 우컬리 캐내드면 나 죽네 저거 닐라가 잘 크면 엄청 좋다 무력함을 느껴버렸다 중앙